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현을 알아볼거에요. 쉬운 표현이에요. With colors for with women이죠. 깃발 휘날리며 이렇게 해도 되고, 휘날리는 깃발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돼요. 깃발 휘날리며 성공적으로인거죠. 깃발 휘날리면 승리했을 때 쓰는거죠. 카이 리프레이스드 리시버. 수화기를 천천히 크라이들, 요람인도 되지만 수화기 전화 받침대도 되죠. 리디아의 웜 브라운, 따뜻한 갈색 눈이 휘둥그레졌고, her round face had failed. 그녀의 동그란 얼굴은 창백해졌다. 미스 홀리, 홀리 양말이 홀리 양 얘기에요. She's gonna be fine. 괜찮을거에요. Dr. Assured me. She came through the 수술을 견제인에 통과했대요. With flying colors. 성공적으로. Kyle was grateful. 감사했다. His voice sounded more convinced than he. 자기가 느끼기보다 더 설득력이 있어서. 리디아 started a strain on Kyle's face. Kyle의 얼굴에 난 긴장. above his cheekbones. 광대뼈 위에. She knew him as well as anyone. 그 누구보다도 자랐고, 동시에 주어져. She couldn't be. 이렇게 되는거죠. She couldn't be. 아 이거 뭐에요. She couldn't be. put. 따돌릴 수가 없다는거죠. 그게 식문데. 이란 아줌마죠. couldn't be put of it. 쉽게 떼어놓을 수가 없었다. But you are still worried about it. 여전히 걱정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된거죠. A은 flying이고, B는 put off에요. put off는 연기하다의 뜻만 알고 있지만, 주어가 쉬면 사람을 따돌리다. 그런 뜻이 되는겁니다. 플라잉과 off가 답이에요. with flying colors 이렇게 쓰이지만, with colors flying도 쓰이는거에요. 이걸로도 많이 쓰이고요. He passed all required tests. 요구되는 테스트를 아주 당당히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He made it through surgery. Make it 해내다는거죠. 형식적으로 붙이는거에요. Make it through the night. 그러면 나를 밤을 통과하게 해달라는거죠.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이라는 노래도 있죠. With the flying colors죠. 사람 be off. 이렇게 수동떼를 쓰이거나, 뭐 그렇지만 아무튼 이게 떼어놓는거에요. 떼어놓는건 따돌린다의 뜻이 되는겁니다.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불과하다의 편의한 거란에 대해서는 흐르네요. 다음은 절반에 뵙습니다. 2 down 3 down 3 down